예수님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은 베드로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긴 했지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닌데 모습이 너무나 바뀐 한국 사람들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당 갈 사람을 지옥에, 지옥에 갈 사람은 천당에 보내는 실수를 종종 저질렀습니다. 모두 다 성형수술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도 어머 하늘나라에서도 찜질방이 다 있네. 게다가 유황불이야. 라면서 지옥불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불주의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아담과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타락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뱀이 나타나면 저걸 어떻게 잡을까? 오히려 뱀을 살살 구슬려서, 그렇죠?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인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인 동시에 낯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첫째는 죽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둘째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지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오직 홀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오와 불행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들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 공포가 인간들의 그 사고와 사물들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우리들로 하여금 엉뚱하게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찮게, 나한테 별 위협이 없으면 하찮게 돼야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굴복시킬 때, 위협으로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해고를 두려워하고 해고당하면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저는 40살 때인가 한국에 저쪽 강남에 있는 대흥교회 행정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글쎄 한 6개월 만에 단임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가보다,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단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렇게 순순히 나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제가 해고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두려워했었다 그러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또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게 만듭니다.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바울은 삶보다도 죽음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훨씬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곧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이 더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의 실체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단순한 뜻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50여 년 전부터 엘리자베스 퀴블로스에 의해서 시작된 죽음학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 외에도 죽음을 연구하는 제프리 롱이나 미구엘 루이스 텍사스 의대 심장 수술 최고 권위자인 스미스 교수 등은 모두 다 저명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한 죽음의 그 사례들 그런데 다양하게 연구되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90% 정도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이 멎은 후에 심장이 멈춘 후에 소위 말하는 유체를 이탈해서 죽어있는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어둡고 긴 턴널을 순식간에 빨려들어가고 이것이 죽음에서 가장 유일하게 있는 무서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밝고 환한 빛 가운데 섰고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빛은 절대자이시겠죠. 그 빛은 그 자신을 연민과 동정과 깊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같이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시 몸으로 돌아왔는데 어찌다건 살아났다는 얘기겠죠. 마치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연구와 서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서술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얘기하는 죽음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죽음, 그것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첫 박해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스테반이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돌로 스테반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바울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무수한 돌들이 날아와서 스테반의 몸을 때렸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에 더 많은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스테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더욱더 많은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스테반이 마침내 쓰러졌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스테반의 그 평온한 얼굴이 그의 내류에 깊숙이 박혔고 무엇이 그로하여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두려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핍박하는 자신마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스테반의 그 평온한 얼굴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는 드디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매우 특이하고 신비한 경험을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개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이 가보았다는 셋째 하늘이 어디일까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하늘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그 중에 셋째 하늘은 의롭게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내리셨던 예수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왜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모든 하늘이라고 하였을까? 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왜 그렇게 했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 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하늘을 사도바울은 그곳을 다녀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시 잠깐이라도 거하였던 그곳을 어떻게 이 세상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육신을 벗고 그것으로 달려가고 싶고 그러므로 죽음은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또한 복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천국과 영계를 넘나들었다는 스베덴보리 이 사람은 아이장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영재입니다. 스웨덴 사람입니다. 18세기. 그가 연구한 뇌에 대한 연구는 21세기에 밝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53살에 그는 갑자기 영계로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의 책이 그 이후에 모든 과학이라든가 인문학적인 연구를 다 접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글을 씁니다. 그의 책이 2단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엄청난 분량의 그 책들이 2단에서 다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 책을 읽어보면 천국이건 지옥이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 영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편한 곳을 찾아가서 같은 종류의 영들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유유상종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저는 억만금을 주어도 국회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따지고 드는 사람들 있죠? 아휴... 그러니까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은 언제나 이런 사람은 또 악한 사람들끼리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공을 넘나들 수 있게 된 모든 영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편하게 구할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층들이 생겨납니다. 악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세상에서 하던 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달리 선한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 그러면 달리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어두움에 숨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정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편하십니까? 모여서 험담하고 수다 떠는 것 돈을 펑펑 쓰는 것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따지고 비판하는 것 자신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도우며 서로서로 살리는 것 어떤 것이 편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을 벗고 가는 죽음 너머의 세상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텐트,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입니다. 육신은 장막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당연히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벌.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 저도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기억과 생각을 여전히 보존하면서 죽음 너머에서도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당과합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주님의 영과 마주 대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이 땅에서 배운 것이 죽어서요. 배운 것이 수정되고 발전되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지옥은 무엇이냐?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길로 갔더라.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진데 이 땅에서의 일로 일희일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믿고 그것을 살아갑니다. 소망,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란과 영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이겨냅니다. 모자랍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이겨냅니다.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과 역경을 이길 소망과 마침내는 이루어지실 나의 완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당연히 사랑이 제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내 지정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 일을 위해서입니다.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모른 채 전도봉사 황금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복받기 위한 헛된 몸부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도바울이 몸 안과 몸 밖을 구별했던 것은 곧 유체 이탈,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바울의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다시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사람 같았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름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신 견정내고 잡고 땡기고 늘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죽음마저도 죄 마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권력부 깊이 높은 것 그것을 쫓아가던 욕망마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다 용해되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 죽음에 대한 자유가 사도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일까요? 그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음의 실체를 올바로 알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더 넓고 깊은 세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설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해명글면 하지 말거라 우리 보고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그 삶이 천국과 이어지고 천국에서 마침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죽은 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평강 그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 때 오늘의 시험과 낙담과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사도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교회로 이어지고 기업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입니다 일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적게는 남편과 아내가 교인들이 자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도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서로 협력하는 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로 열심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힘을 합쳐서 이웃을 살리는 일 그 일들을 그냥 즐겁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죠? 아무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탄은 우리에게 털끝 하나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여서 네가 오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는 정당함을 갖고서 남을 해치게 만드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사탄이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유혹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탄의 그 괴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난 너랑 같이 안 놀 거야 난 너랑 같이 안 놀 거야 그렇게 사탄에게 외치는 순간 사탄은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상정 우리도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도 사랑으로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많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우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진리를 알아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시기를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는 백배의 결실을 맺고 모두 다 셋째 하늘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영색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마침내 부활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에 활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거하시는 그 셋째 하늘에 모두 다 올라가 주님과 더불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